저는 이스라엘의 부르심이라는 교회에서 저는 2013년도에 어떤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는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밑에 이 땅에는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재림에 대해서 준비하지 못한 장면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음성을 들었는데 교회가 하나님의 재림에 때도 모르고 준비도 되어 있지 않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미나에서는 제 안에 어떠한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사님과 같은 선지자와 같은 목사님들을 세우고 계시구나 그리고 이 김포 영광교회를, 서울 김포 영광교회를 여시고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중요한 게시를 이 목사님께 열어주고 계시구나 그리고 가장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은 정말 이스라엘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미나에서는 정말 많은 것을 요리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교회에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중요성을 정말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서울 김포 영광교회를 택하셨고 그래서 이 서울 김포 영광교회가 하는 이 마지막 때에 목소리로 사용하실 거라고 느껴졌습니다 마치 쇼파르처럼 그래서 신부의 손에 들린 그 쇼파르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서울 김포 영광교회를 부르셨고 택하셔서 이 교회들을 일깨우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게 그래서 저희의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 것을 준비할 수 있게 교회들을 일깨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미나에 참석하게 된 것이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 마음 안에 너무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향한 그 사랑들을 너무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샬롬 샬롬 샬롬